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 생애지원센터 정재은입니다. 정확한 지식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택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.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보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경험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 제시와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면 사회의 이론으로 소속될 수 있습니다. 함께 성장하고 올바른 인식을 통해 서로의 꿈을 향해 함께 지원하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. 생애지원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. 여러분의 꿈과 행복이 싹 틔울 수 있는 합리적 사회의 토양을 일고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